음악 저는 수도 프리미엄 엔지니어링에서 동결방지기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유만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동결방지기를 새로 발명하여서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동결방지기는 겨울철 수도 배관동파로 고민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다시피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기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수도꼭지 여는 기능을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날씨가 추워지면 밸브가 열리고 날씨가 닫히면 밸브가 닫혀서 수도 배관을 동파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조그만 구멍으로 물의 온도가 2도 이하가 되면 밸브 구멍이 열리고 물의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밸브 구멍이 닫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음수대라든지 군부대의 음수대 그리고 야외 화장실, 야외 공원의 음수대 이런 데는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품을 닫히로써 겨울철에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